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행 중이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이 표현들은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러한 표현들을 마치 전문가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봐요. 늦었어요. It's late. 늦었어요. It's late. 늦었어요. It's late. 일찍 왔어요. I'm early. 일찍 왔어요. I'm early. 일찍 왔어요. I'm early. 오늘은 더워요. Today is hot. 오늘은 더워요. Today is hot. 오늘은 더워요. Today is hot. 오늘은 추워요. Today is cold. 오늘은 추워요. Today is cold. 오늘은 추워요. Today is cold. 비가 와요. It's raining. 비가 와요. 비가 와요. It's raining. 해가 쨍쨍해요. It's sunny. 해가 쨍쨍해요. It's sunny. 해가 쨍쨍해요. It's sunny. 좋아요. That's good. 좋아요. That's good. 좋아요. That's good.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기다려주세요. Please wait. 기다려주세요. Please wait. 기다려주세요. Please wait.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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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